월öl 입식 끝나면 뭐 할거야?! 어.. 다이어트앤 짜기 개발! 야 입식 끝나면 뭐할 거야?! 나는...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을꺼야 필령아 어 estasedor 입식 끝나면 뭐할거야? 어... 나는 여행 가려고 너네 입식 끝나면 뭐할 거야?! 나는... 아니, kills 나는 친구들이랑 놀러 가지 나는 현무와 단둘이 와 자소서 열심히 쓴다 입시 끝나면 뭐 할거야? 아 쇼핑할거야 효진이 형 왜? 입시 끝나면 뭐 할거야? 입시 끝나면 아이돌 보러 가야지 아이돌 보러 가고싶은 학교 꼭 가자 정우 형 입시 끝나면 뭐 할거야? 아 입시 끝나면 헬스해야지 야 입시 끝나면 뭐 할거야? 나는 알바에서 클럽 가야지 야 동훈아 입시 끝나면 뭐 할거야? 아 나? 얘들아 우리 공부 열심히 해서 가고싶은 학교 꼭 가자 화이팅 직원 1 уль 5 3 4 5 5 8 9 10 9